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먹방은 이렇게 빨간 마라탕을 준비했고요 여기 반찬으로 꼬바로우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살짝 맵다 했는데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마라탕 저도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그래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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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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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이 딱 좋아요 그렇게 막 쓰이지도 않고 너무 맛있네 음 건두부 맛있어 젤리 젤리 닭다리 으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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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 nov 으 으어 어우 후 후 후 후 후 자 껍바로우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음 겁나 탱글탱글해요 후 후 크흠 어 맵네 진짜 계속 먹으니까 고추기름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오네. 고추기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면이 와우 면 치기 해보겠습니다. 아 뜨거워. 아직도 뜨겁네. 와우 아 뜨거워. 아 아 오늘 같은 날씨에 완전히 이열치열이네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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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g 아 으 잘 먹었습니다 다음 해봐요